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 8일 드디어 무인일 오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이 적어놨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력으로 10월 8일 낮에 이제 일하실 때는 개요월 운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정 바로 직전이죠. 23시 05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달이 바뀌어요. 갑수롤로 드디어 바뀝니다. 신유술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수롤로 바뀌고요. 23시 06분부터 저희가 이제 한로라고 하는 날짜라서 한로라고 하는 절기에서 한 달 동안 30일이 갑수롤이 진행이 되고요. 이 갑수롤은 양력으로 11월 8일 새벽 2시 23분까지 즉 저희가 입동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가끔 음력이냐 양력이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은 저희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갑수롤로 넘어간다는 거 하지만 밤 11시 이 시간대까지는 개요월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이제 갑수롤로 딱딱하고 기계가 이제 스위치 바꾸는 것처럼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절기에서도 사주는 조금 이제 크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 방법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넘어가요. 저희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을 때도 어떻습니까? 물이 갑자기 이렇게 찬물로 확 바뀌거나 뜨거운 물로 확 바뀌질 않잖아요. 중간 영역대에서 슬슬슬 바뀌는 게 있어요.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이제 천천히 그쪽으로 바뀌는 시간대가 필요한 거죠. 개요월을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개요월이잖아요. 개요월은 경금 10일, 신금 20일 저는 이 단계 지났고 이제 이거 딱 라스트예요. 이 날짜 딱 라스트에 걸렸고 그리고 갑수롤로 넘어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신금이 언제 끝난 게 아니에요. 신금 졸업하신 게 아니라 신금이 9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화가 또 3일이 있고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이제 본기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18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 아직까지는 신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직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 어플에서 보실 때 이렇게 생긴 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주절주절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링크 꼭 두 가지는 보고 와주십시오. 자신의 일간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을 어떻게 읽는지 거기에 대한 링크 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감목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아직은 개요월이란 말이죠. 이 운을 보는 것은 낮의 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갑일관분들은 편제가 지금 들어왔죠. 예 편제가 걸록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본인이 회사에서의 업무 영역도 굉장히 능력 발휘가 되는 날입니다. 금절은 아주 좋아요. 식사 대접이 들어와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시거나 쿠폰,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남들이 이제 선물이나 쿠폰 혹은 뭐 커피 같은 거 갖다 주시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온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재성이지만 얘는 정제입니다. 정제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업무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요. 재성이 확장되면 인성이 줄어듭니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수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본인의 일을 방해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발주소도 넣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매뉴얼대로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윗사람이 와서 어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막 중간중간에 일을 던져요. 그래서 방해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기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또 본인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막상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게 회의실이던 윗사람 분에게 불려가서 어 왜 지난번에 이랬어? 저 지난번에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나 미팅 또 어떤 불발시에 또 불려가시는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이 발언해야 하는 핵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쪽지 좀 적어서 품에 가지고 계신다거나 손바닥에 좀 미리 적어 놓으신다거나 내가 커닝할 만한 커닝 페이퍼를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커닝 페이퍼 오늘은 본인이 말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일관을 해야 되죠? 병화죠. 칠판에 흔들어서 조금 당겼어요. 당견도 좀 낫네요. 병화는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토가 식상이기 때문에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샘솟고 일적으로 활기가 넘칠 수 있는 날입니다. 뭔가 사보작사보작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에서는 은퇴를 하셨지만 자식이 있는 분들, 병화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60대, 70대 아마 60대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50대, 60대 되실 텐데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승진운이 들어온 자제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화는 어떤 날이 될까요? 같은 화일관이지만 좀 다릅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오늘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에서 적응이 심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계산 능력이나 업무 능력은 최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는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심한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직원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대화를 던졌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하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대화를 포기하고 밖에 혼자서 식사를 하러 나가시거나 오늘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놓거나 머리가 아파서 그런 일은 좀 방지를 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는 되도록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바람을 쐬시거나 아니면 너무 일이 안 된다고 그냥 반차를 쓰세요.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오늘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또 장생지에 놓였어요. 이게 이제 병화랑 같은 포태가 놓이기 때문에 양포태든 음포태든 똑같아요. 무토는 무인일. 같은 날짜 들어와서 비견 장생지를 했고요.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오늘 무궁무진하게 쏟아집니다. 이게 일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 진짜 힘을 하나 더 포개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돌리시거나 아니면 점심 드실 때 같이 가서 이제 좀 식사를 하신다거나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팅하기 딱 좋습니다. 점심 미팅. 샐러드 바 이렇게 여자군들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본인의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이 편이 팬이 되죠. 이거는 텍스트는 적지 않았는데 오늘 무토분들은 그동안에 일하셨던 부분이 은근히 팬이 많이 생겨요. 그냥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존경. 좋은 거죠. 자 이제 기토 볼까요.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일관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냐면 이게 겁제예요. 겁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일적으로 본인이 알고 계신 가까운 분들 지인 또 사회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분들 이런 대인관계들의 끈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날이에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상황이 나를 빼고 그냥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지는 분들보다는 일을 쉬고 계시거나 이직 중인 분들이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포지션이 은근히 많이 추락 중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상 오늘은 본인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확실하게 벽을 치셔야 하는 날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추락한다는 것은 나까지 추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기토 분들이 은포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갑이나 병이나 무나 이런 양간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운, 궁합의 세팅이 원래 그래요. 음간이 주변에 많잖아요. 기토분들은 양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를 하고 리더를 하는 그런 하루의 운이 오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은요. 오늘 인성이 들었어요. 편인이 절제에 앉은 날인데 기존의 계약이라던가 거래가 끊기거나 아니면 내가 끊게 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거래나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표를 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사표를 이제 미리 내서 오늘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직을 과감하게 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직장에서의 이런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이사하는 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계약을 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동이 생깁니다. 경금은 이동에 대한 계약 운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일관 분들은요. 오늘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일처리가 잘 안됩니다. 내 마음먹은 만큼 계획은 이만큼 장대한데 이게 일처리가 어떻게 안되냐면 거의 마무리에서 엎어진다거나 또는 중간에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상황 자체가 전체 프로젝트가 캔슬이 된다거나 위에서 예산 문제로 취소를 한다거나 비전이 없으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합시다 라고 A 프로젝트는 완전히 뭉개지고 B 프로젝트를 완전히 갈아타게 되는 이런 막무가내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수할까요? 이제 수일관이고요. 임수일관분들은 관성이 들어왔죠. 평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내 일보다는 다른 직원의 일을 돌봐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케어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급하게 옆 직원의 빈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사를 간둘 수도 있고 병가를 낼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일을 수습해주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조직 안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원이 생기거나 결원이에요. 그리고 환자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돌봐줘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윤수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일관분들은 관성이 정관이에요. 오늘 들어온 게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진짜 매뉴얼대로만 일으세요. 무슨 말이냐 FM대로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조금 욕심을 부려서 발언이나 일을 밀어붙였다가 구설수나 대리분을 불러올 수 있는 하루거든요. 특히 또 이런 조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도 싸울 수가 있어요.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은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은 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어떻게 힘을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쉽지가 않아요. 지금 딱 절기에 옮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가 아닙니다. 힘드실 때는 주변 분들에게 어깨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요. 운이라는 것은 물론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것들 내가 노력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우주는 뭐든지 변수를 다 만들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놨어요. 그 빈틈을 위해서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